세 번째 핫풀은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. 워낙 뭐 자랑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소식 1위 등극 소식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BTS가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.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을 4차례 차지한 BTS가 첫 영어 싱글 앨범 다이너마이트.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 이게 좀 별도의 더 상위 랭킹의 차트라고 하는데 고기의 정상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지난 21일 발매 후 일주일간 스트리밍이 3,390만 회 음원 판매 30만 건 영국 오피셜 차트 3위에도 기록된 바 있습니다.